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짱가몽 도설 아홉 번째 이야기, 도자기 이야기, 명 홍무제 때부터 시작해서 청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워낙 양이 많고 책 두께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너무 길게 하면 다들 지루해하실까 봐 한 20분 미만으로 조금씩 축소해서 책을 보여드리면서 저랑 같이 책을 보면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책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말씀이나 이런 것보다는 계속 인쇄물로 나왔기 때문에 신뢰도가 좀 있고 거기 있는 사진들이 다 박물관에 있는 사진이나 진품 사진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우선 거기 왼쪽 편에 명조라고 되어 있는데 명나라는 1368년부터 1644년 명 홍무제부터 시작해서 명 숭정제 마지막 황제까지 기간이 되어 있는 중국 도자기 제작에서 최고 전성시대입니다. 지금도 감히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완벽했다고 합니다. 영락제, 선덕제, 영선작이죠. 그 밑에 그렇게 중대한 공헌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을 쭉 써놨는데요. 여기 사진으로 찍혔으니까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줄을 쳐놓은 것 첫째부터 넷째까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건 도자사에 관련된 얘기이기도 하고 상식적인 얘기니까 한번 이렇게 카메라에 담았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더라도 한 줄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 때 홍무제 때부터 청화 자기가 관여와 민여로 나뉘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더라도 맨 밑에 한 줄 정도만 요약을 해놨습니다. 가정 21년, 1542년 경덕진에는 도자산업에 종사한 장주와 고공들의 수가 10만 명에 달하였다. 어마어마한 거죠. 옛날 인구에 비례해 볼 때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400, 한 몇십 년 전인데 엄청납니다. 전성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명나라 도자를 보면 두 가지 용어를 기억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관탄민소와 관민경시 이 두 단어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탄민소라고 하는 것은 관여에서 민요의 하청을 주어서 제작한다. 그런 뜻이고요. 그 밑에 있는 관민경시는 관여와 민요가 시장을 나누어 다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관여의 발전과 더불어 민요도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또 민요가 따라오니까 관여도 더욱더 열심히 해서 관여와 민요가 서로 윈윈하는 관계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기형 말씀드릴 때 한번 정리를, 요거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명나라는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세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홍무와 영락선덕, 다른 말로 영선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중기는 정통, 경태, 천순은 공백기기 때문에 오히려 테엘 안 때문에 정통이 외적에게 잡혀가고 경태가 됐다가 다시 컴백해서 천순제가 됐거든요. 정통제와 천순제는 같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공백기기 때문에 도자산업에서는 그렇게 크게 치지는 않고요. 그 밑에 나름대로의 중기의 전성기는 성화제, 홍치제, 정덕제. 그래서 도자사에서 나오는 얘기가 도자기는 명은 성화를 보고 청은 옹정을 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말은 명나라 때는 성화제가 전성기고 청나라는 옹정제가 전성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후기로 오면 우리가 유명한 도교에 빠져서 굉장히 재위는 40몇 년 동안 했는데 오래 살려고 단약을 많이 만들어 먹었다고 해요. 도교 도술 부리는 도사들한테. 결국은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가정, 윤경, 말력. 윤경은 말력의 아버지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태창, 천계, 숭정. 숭정제는 농민의 난 때문에 목매달아서 죽은 걸로. 그래서 마지막 한계죠. 명나라 한계. 아무튼 이렇게 전기, 중기, 후기 세 분으로 구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편하게 책으로 하는 것 같지만 이걸 사실 영상을 만들어서 편집을 하고 이러는 시간에 더 많은 자료를 보여드릴 수가 있어서이기도 하군요. 또 하나는 책에 있는 자료가 가장 정확하고 이 사진들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매장이나 쓸데없이 개인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도록도 많습니다.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이렇게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는 진품들을 보면서 알력을 키우고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결국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가 당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당하지 않아야 손해를 보지 않는 거죠. 여기 생애필로 줄쳐놓은 현존하는 홍무총화자기는 유리용자기보다 훨씬 숫자가 적습니다. 발견된 게 파편이 지금 발견되고요. 완전한 것은 더욱더 적습니다. 다 부서져서. 그래서 대량의 자료를 대비해보면 청화자기와의 기형하고 유리용자기는 기형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홍무총화자기는 대부분이 원대의 청화자기의 유풍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또 창신, 새롭게 발전된 일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성어 같지만 단어도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전개후의 과도기에 놓여 있다. 승전개후는 앞을 이어받아서 뒤를 문을 열었다는 거죠. 원대의 유풍을 이어서 영락과 선덕의 화려한 전성기, 꿈의 영선자기의 수중까지 가는 데에 홍무총화자기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홍무총화자기가 간직하는 일정은 원대의 유풍이 있습니다. 원대의 자료 정리할 때 다시 한번 보겠지만 조형면에서는 원대 청화자기같이 크고 웅장하죠. 오른쪽에 있는 사진 보시겠지만 고박 중후한 품격이 남아있습니다. 고박이라는 것은 옛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문양면에서도 원대 청화같이 문양이 가득하고 밀집되어 있고 층차가 많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도자기가 16층이 됩니다. 1층, 2층이. 층이라는 것은 계단이라는 뜻이 아니라 문양이 나온 게 16단계의 문양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퇴체가 후중 무겁고 기형이 매우 큰데 여기는 65.6cm라고 합니다. 16층에 문양장식대가 있고요. 이 문양장식이 완전히 같은 것은 다른 데에 또 66cm가 대우가 있는데 일단 이 기물부터 살펴보면 이게 청화 절지화해문, 절지화해문이 아니라 과지화해문입니다. 절지화해문 맞습니다. 절지, 과지. 이게 끊어져서 나오는 건 전지는 이어져 있는 건데 절지화해문에 이게 릉이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과릉형이다. 그리고 개관인데 여기는 그냥 개관이라고 나왔지만 사실은 이런 데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된 게 하협개관입니다. 정확한 말씀은. 하라는 건 연꽃을 가리키는 거죠. 연꽃잎처럼 이렇게 꼬인 문양으로 나온 거죠. 이게 원대이 많습니다. 원대. 그래서 원대하고 이거는 하협개관이다 이런 말로 하고 위에 이제 뉴죠. 뉴. 뉴라고 하는 건 꼭지 뉴자입니다. 꼭지. 꼭지가 이제 보주로 되어 있습니다. 보석의 구슬 같다. 이런 뜻으로 보주로 되어 있는 65.6cm의 아주 거대한 거대한 총화 6의 하협개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화형, 꽃형으로 되어 있는 건 능형이라고 합니다. 능구할 때처럼 능형. 능형 이거에 잔 받침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 탁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잔탁, 잔의 받침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문양들이 이제 쭉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잔탁, 명나라 홍무제 때의 잔탁의 특징은 다른 게 없고 이 잔탁의 테두리에 회문이 다 돌려 있습니다. 회문은 이제 원대도 있고 명대도 있고 청대도 있지만 회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설사 관지가 없더라도 나는 관여입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능형의 능구절연반의 여기 테두리에는 이제 당초문, 권초문 그런 것으로 이제 씌우가 되어 있고 꽃들이 이렇게 이제 층층이 이렇게 가득 메웠습니다. 이 반 안에 꽃이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하고 얘의 사진을 놓은 것은 이 잔이 직구배인데요. 직구배이라는 건 이제 잔 자체가 이 테두리가 이제 이렇게 쭉 내려왔다 이런 뜻입니다. 밖으로 벌어진 것도 아니고 직선으로 쭉 내려왔다 해서 구연부가 수직으로 내려왔다 해서 직구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잔탁 안에 딱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이게 세트인 것 같다 이런 이제 그 밑에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청화 당초 영지문 직구배 이걸 가리키는 말이고요. 얘도 이제 구연부에 회문으로 돌렸고 이 밑에 이제 받침대에도 회문이 돌려 있습니다. 깨졌죠? 깨졌으니까 수리래서 여기 안에 문양이 없는 것입니다. 다 진품이고요. 이런 이제 진품들의 기형과 색택을 보시면서 비록 책이지만은 제가 이걸 사진을 찍어서 다시 PC에 올려서 그걸 다시 동영상으로 찍으면 사진이 계속 이어지고 이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이 색깔도 또 안 나와요. 그래서 부득불 책을 이렇게 놓고 저랑 같이 공부한다. 저도 이렇게 가끔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같이 보면서 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기 전에 또 봅니다. 저도 다시 또 버벅거리지 않으면 봐야죠. 그래서 이제 태와 유가 있는데요. 태라는 건 이제 배태로서 도자기를 만들기 전에 이제 전 단계를 유약을 씌우기 전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줄친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골은 대부분 그리고 이제 제가 사진을 이렇게 이제 영상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확대해 보시면은 뭐 글씨가 다 나오니까 요새 카메라들이 좋아가지고 다 글씨가 나옵니다. 태골은 대부분 백색이며 자질 도자기의 질이 세밀하지만 영락청화에 비해서는 아직 거칠고 푸석푸석하며 부분저리로는 이제 소결이 잘 안 되고 황갈색을 띈다 이렇게 나옵니다. 태골은. 태골은 이제 도자기의 뼈대를 말씀드리는 거죠. 태토의 가소성. 소성이 잘 되는 그런 성질. 가소성이 비교적 좋아서 요 말도 우리가 이제 도자기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외워두시거나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탑죠. 그러면 이제 굽의 중심이 대부분 아래로 주저앉는 거죠. 보통 완을 보면 이제 굽을 보면은 미치지 못해 이렇게 이제 거의 이 바닥면하고 맞닿을 정도로 이렇게 푹 꺼진 게 있습니다. 그걸 탑저라고 합니다. 무너졌다 이거 주저앉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혀편. 그런 납작해지거나 찌그러지는 걸 말하고 교릉이라고 하는 건 평평한 물체가 변형돼서 구부러져서 소성이 돼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열이 이제 불이 들어가서 불이 또 많이 불이 센 데가 있고 또 약한 데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현상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는 병폐인데 그런 병폐가 명나라 홍무제에 와서도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또 보면은 보통 이제 그 옥고춘병 주저앉이 완료는 비교적 일반적으로 이제 굽바닥에다 백유를 소울로 칠을 합니다. 얕은 곳은 이제 황색을 띄고 두터운 곳은 유백색이나 청백색을 띄고 뭐 크고 작은 빙렬이 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저기 또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화석홍반입니다. 화석홍이라고 하지 이제 우리 국산 도자기, 한국 도자기는 홍화가 폈다 뭐 이러는데 우리는 그래도 중국 도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중국 도자기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석홍이라고 그럽니다. 화석홍. 화석홍이 폈다 뭐 이렇게 폈다 뭐 있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석홍이 나오는 이제 원인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이걸 이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태체 도자기의 이제 오리지널 그 본신에 철분이 좀 있는데 이건 이제 수비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철을 좀 지금 말해보면 이제 진암철 같은 걸로 이렇게 하면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놀 때 흙에다가 이제 진암철 갖다 대면 이제 철분 성분이 이제 쭉 들러붙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잘 안 거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철분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철이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공기나 이제 또 이제 비를 막거나 이제 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철이 녹슬은 것처럼 녹슬어서 이제 스물스물 태토 위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투명유약이 없는 밑에 노태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원때부터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명대를 거쳐서 청대로 그대로 이어지다가 걸릉 이후에는 소실이 됩니다. 화석홍이. 왜? 수비를 그만큼 잘하는 거죠. 잘 걸러내니까 아주 태토를 곱게 걸러내고 거기다가 진암철 같은 걸로 철 성분을 다 없애버리면 화석홍이 생길래 생길 수가 없겠죠. 그리고 화석홍반이 이제 짙은 색깔로 나오게 되면 이제 기물이 제작 시기가 빠른 것으로서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이제 화석홍이 또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 도자기의 장인이 의도적으로 이제 치를 한 게 있습니다. 홍무총화장이 이런 자홍색의 인공으로 만든 액체 안료로 무유된 사저. 사저는 이제 구 밑에 있는 이제 노태 부분을 사저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희유한다고 하니까 베푼 것이 많으며 유아래에 바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홍색의 유액은 홍무총화자기의 특징으로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무총화자기의 원기. 원기와 탁기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기는 이제 둥글 원자를 쓰는데 주로 이제 그 완이나 반이나 술장 같은 배를 뜻합니다. 그래서 물레를 돌리면서 만들 수 있는 걸 원기라고 하고요. 물레질로 못하는 거. 예를 들면 이제 병 같은 거, 관 같은 거, 호 같은 거는 상하 퇴첩을 해서 반 만들어서 물레를 돌려놓고 또 반을 물레를 돌려놓고 붙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둥그런 관들, 호라든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이제 상하 퇴첩을 하든지 아니면 주자 같은 건 상하 퇴첩이 안 되기 때문에 걔는 이렇게 좌우 퇴첩을 합니다. 좌우 퇴첩. 그런 건 이제 용어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원기구분의 구현분은 모두 적유, 유약이 뭉치는 현상이 있어서 한 줄의 뚜렷한 두터운 입술 모양을 자연스럽게 형성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줄은 그냥 읽어보시면 홍무총화자기 유색은 청백석으로 색조의 차이가 있고 유면은 윤택하고 매끈하고 유충은 원청화자기에 비해서 명확히 두텁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이제 되니까 이건 홍무자기는 아니지만 홍무대의 색택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문양은 사무도고요. 뭐 이런 식의 색택입니다. 이것도 이제 골동은 돼 있는데 홍무자기는 아니겠죠. 당연히. 위에는 이제 구현부에는 당초문으로 이렇게 씌우가 돼 있고 뒷면을 보면은 이제 뒷면을 보면은 여기 이제 당초문이 있고 여기는 국화문. 홍무자가 국화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국화는 그 문양 중에서 길상문양 중에 장수와 그 안락함을 뜻합니다. 안락함. 그래서 이 국화는 이제 홍무자기의 특징 중에 문양편을 보실 때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대의 국화와 홍무자기 때의 국화는 모양새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시대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 회문도 대대회문이라고 해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대대회문입니다. 그래서 이 회문도 원청화의 회문하고 정반대로 갑니다. 원청화의 회문하고 반대로 갑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튼 이것도 원대의 청화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양편에서. 그런데 이거는 이제 기형이 홍무애 때도 이런 기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절요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둥그러운 완이 됐어야 되는데 허리 쪽을 꺾은 거죠. 꺾을 절자니까 절요. 허리를 꺾었다 해서 절요완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기형도 상당히 이쁩니다. 그래서 이건 홍무제 때 도자기는 아니지만 홍무제 때의 색택을 갖고 있는 도자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역시 문양도 홍무제 때의 문양인 국화, 전지국화문입니다. 전지국화문 절요완입니다. 청화.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름을 항상 지어야 되니까요. 도자기 나올 때마다 이름을 하나씩 짓습니다. 청화, 전지, 그러니까 청화 내 안쪽에 청화 내 사무도 외 전지국화문, 기형은 절요완.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눈을 감고서도 이름만 들으면 이 모양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료부터 예고편은 아니지만 청료부터 그다음에 문양, 문양편이 몇 개 안 되지만 이런 문양을 가지고 제가 원대의 문양하고 비교해서 다음 시간에는 내일은 영상을 찍을 때는 그렇게 또 해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긴 시간으로 가는 거니까요. 조금 조금씩 이렇게 따라서 너무 많이 하면 또 사람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입력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이 책 한 권을 다 띌 수가 있고 띠더라도 다시 또 공부하시고 저한테 이렇게 댓글로 다시는 분들이 좀 여러 분 계셔가지고 제가 책 이름은 여기 화면상에서는 말씀을 못 드려서 댓글이나 문자 혹은 전화상으로 주셔서 제가 책 이름과 이런 것은 알려드렸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